네, 이걸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? 이걸 하면서 이제는 결국 연극영화까지 진학을 하게 됐고 연극 뮤지컬, 그 다음에 EBS 교육방송에서 진행작까지 해서 쭉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1억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? 계속? 뭘 잘하기 위해서? 말을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말을 잘했을까요? 아니면 그대로 했을까요? 연극도 뮤지컬도, 그 다음 방송도 정해진 대본이 있고 그 대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표현법 있잖아요, 제스처라든지 아나운서로 말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배웠는데 정작 내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귀인을 만납니다 누구였냐면은 이제는 학교 선배였어요, 선배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한아, 너가 정말 생각을 잘하고 싶고 또 말을 잘하고 싶으면은 말은 그 생각이잖아 그러면은 너가 이거를 많이 읽어야 돼 이게 뭐였을 것 같아요?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내 생각에는 좋은 책도 읽어야 되지만 많이 읽어야 돼 몇 권 정도 읽으면 좋을까?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 권을 읽어라! 이런 얘기가 좀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천 권을 읽으면은 임계점에 도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생각이 똑똑해지고 말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조건 믿기로 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걸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스스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었고 전 좀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자기개발서, 실용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문고전, 그 다음에 철학서, 역사, 문학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니까 머릿속 생각이 좀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생각을 잘하는 걸까요? 책을 많이 읽으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? 제가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 컴퓨터 있죠? 비유를 해볼게요 컴퓨터에 파일과 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? 느려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이 그러니까 그 공자의 논호에 보면은 학이 불사 증망이요 사이 불악 즉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정말 한 권이라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?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한 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은 책에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다가 크게 세 가지를 적어요 첫 번째 날짜를 적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? 성장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NS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막 댓글 남기잖아요 댓글 남기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처럼 책을 볼 때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아 어렵다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백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백에다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책을 깨끗이 읽는 것보다는 이왕 내가 산 책이라면은 저는 책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의 흔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시를 보다가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와 너무 좋다 멋있다 예를 들어서 종은 울려야 그때부터 소리나 난다 그러면은 캬 그러면은 사람도 만나야 그때부터 인연이 된다 뭐 이런 내 생각을 또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백 독서법을 하는 거죠 그렇죠